주머니 속 멋진 청년 옛날 옛날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이좋키로 소문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부는 콩알 하나 쌀알 하나도 꼭 나눠서 먹었고 어딜 가든 항상 붙어 다녔어요. 서로를 무지무지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부는 너무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를 했지요. 비나이다. 손가락만한 아이라도 좋으니 아이 하나만 갖게 해주십시오. 어느새 부부의 나이는 환갑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답니다. 갑자기 부인의 배가 불러오더니 꿈에도 그리던 아이를 낳은 겁니다. 세상에 신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요. 남편은 아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춤을 추던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하는 겁니다. 여보, 그런데 우리 아기가 너무 작은 것 같지 않소? 그러고 보니 갓난 아기가 정말 엄지손가락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손가락만 하든 장대만 하든 소중하긴 마찬가지였어요. 부부는 아이를 정성껏 키웠습니다. 어느덧 아이는 열다섯 살이 되었어요. 하지만 키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를 엄지동이라 불렀습니다. 엄지동이를 보면 아이들은 마구 놀려댔어요. 야, 난쟁이. 개미한테 밟혀죽지 않게 조심해. 나뭇가지로 쿡쿡 찌르기도 하고 돌멩이 위에 올려놓고 겁을 주기 일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하지만 너무 늙어 힘이 되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엄지동이를 큰 도시로 보내기로 한 거지요. 얘야, 큰 도시로 나가 더 많은 것을 보고 들으렴. 그래서 더욱 지혜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거라. 부부는 보릿지프로 만든 칼집에 바늘 하나를 꽂아 허리에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밥그릇배에 태운 다음 나뭇가지를 꺾어 노를 만들어주고는 눈물을 참으며 떠나보냈지요. 집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엄지동이는 커다란 항구에 닿았습니다. 우와, 무지무지하게 크구나. 엄지동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지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까딱하면 발에 밟힐 것 같았거든요. 엄지동이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을에서 가장 큰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의리의리한 어느 재상의 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엄지동이는 대문틈으로 집 안을 빡금이 들여다보았어요. 그때 마침 재상이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엄지동이는 문틈으로 쏙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실례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들릴리 없었지요. 모기 한 마리가 웽웽거리는 소리만큼도 안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손톱만한 목을 쭉 빼고서 말이에요. 여보세요. 저 좀 보세요. 재상은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 슈위를 두리번 두리번 살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무슨 말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하지만 어디에서도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분명 사람의 소리였는데 그때 엄지동이가 재빨리 화단의 돌 위로 올라가 소리쳤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재상은 그제야 엄지동이를 발견했습니다. 엄지동이는 조그만 머리를 숙여 인사를 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지동이라고 합니다. 재상은 엄지동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러자 엄지동이가 작은 어깨를 뒤로 척 젖히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저도 재상님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귀엽고 당돌한 그 모습은 재상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엄지동이는 재상과 함께 살게 되었어요. 키가 작긴 해도 영리하고 총명한 엄지동이는 금세 모든 사람의 귀하움을 독차지하게 되었지요. 그 중에서도 재상의 딸과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주인과 하인 사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툭하면 싸우기도 하고 돌아지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엄지동이는 재주를 부려 아가씨의 마음을 풀어주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서 내기를 했는데 엄지동이가 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내가 이겼지 아가씨는 엄지동이를 한참이나 놀리다 잠이 들었지요. 약이 바짝 오른 엄지동이는 아가씨를 골려주기로 마음 먹었답니다. 엄지동이는 재상이 선물로 준 과자를 몽땅 먹어 채운 다음 자고 있는 아가씨의 얼굴에다 과자 가루를 잔뜩 묻혀놓았어요. 그러고는 재상이 올 때를 기다렸다가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아가씨가 나리께서 주신 과자를 다 빼앗아 먹었어요. 딸의 입가에 묻은 과자 가루를 보고는 재상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상은 이번 기회에 철없는 딸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을 멀리 있는 섬에 잠시 보내기로 했습니다. 집을 떠나 힘들게 생활하다 보면 철이 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엄지 동의가 아가씨를 모시고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아가씨도 엄지 동의와 함께라면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엄지 동의를 주머니에 넣고는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두른 바다로 나가 작은 배에 올랐어요.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만 폭풍을 만난 겁니다. 거센 비바람과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두 사람은 위험한 고비를 함께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떠다니다가 어느 삼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가씨 이제 우린 살았어요? 엄지 동의와 아가씨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도깨비 두 마리가 나타나더니 아가씨에게 달려드는 겁니다. 너무 놀란 아가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이놈들 감히 우리 아가씨를 엄지 동의가 보릿지 푸로 만든 칼집에서 바늘을 빼들고 소리 쳤습니다. 엄지 동의를 본 도깨비들은 기가 막혔지요. 뭐야 내 콧구멍보다 작은 녀석이잖아. 도깨비가 엄지 동의를 번쩍 들어 한입에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엄지 동의는 도깨비 뱃속으로 쭉 미끄러져 들어갔지요. 엄지 동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는 바늘을 꺼내 닥치는 대로 콕콕 찔러대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따가워 아이고 죽겠다. 도깨비는 기침을 해대며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그 틈에 엄지 동의는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엄지 동의가 밖으로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도깨비가 또 날름 삼켜버렸습니다. 다행히 보리칼집이 목에 걸려 엄지 동의는 재빨리 목구멍을 타고 올라가 콧구멍으로 다시 귓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며 바늘로 사정없이 찔러댔습니다. 결국 도깨비들은 꽁지 빠지게 달아났어요. 아이고 도깨비 살려 그 소리에 놀라 아가씨는 눈을 번쩍 떴지요. 그런데 얼마나 헐레벌떡 도망을 쳤던지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두고 간 겁니다. 눈치 빠른 엄지 동이는 얼른 방망이 곁으로 갔어요. 그라고는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커져라 엄지 동이야 커져라 그러자 신기하게도 엄지 동이의 키가 쑥쑥 자랐습니다. 매일 툭탁거리며 싸우던 엄지 동이가 멋진 청년으로 변하자 아가씨는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엄지 동이는 이번에는 다른 방망이를 들고 뚝딱 두드렸지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그러자 금은 모아가 좌르르 쏟아졌습니다. 우와 너무 멋져 엄지 동이와 아가씨는 금은 부하를 챙겨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가씨는 재상에게 엄지 동이와 결혼시켜달라고 졸라댔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해서 시골에 계신 늙은 부모님을 모셔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꿀 만드는 강아지 강원도 어느 산골에 꿀을 팔아 살아가는 꿀 장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산에 꽃이 많이 피어서 벌들이 꿀을 많이 모았어요. 그런데 강원도에는 꿀이 하도 많아서 값도 싸고 살 사람도 별로 없는 겁니다. 안되겠다. 한양에 가서 꿀을 팔아야지. 꿀 장수는 여러 개의 단지에 꿀을 가득 넣어서 한양으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양에 와서 보니 어디서 꿀을 팔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난생 처음 와본 터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모르겠다. 아무데서나 발면 어떨라고. 꿀 장수는 길거리에 꿀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 싶어 꿀 사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양 부자가 이 모양을 보았어요. 옳지 잘됐다. 저 어수룩한 촌놈을 속여 꿀단지를 전부 빼앗아야지. 이렇게 마음먹은 부자는 꿀 장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큰일 날 짓을 하고 있군. 요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하는 것도 모르시오. 한양 물정을 전혀 모르는 꿀 장수는 더러 겁이 났지요. 아이고 이걸 어쩌나 난 모르고 한 일입니다. 이 일을 어쩌지요. 그 꿀을 가지고 다니다가는 혼줄이 날 테니 어서 내게 바시오.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 돈을 져줄 수는 없지만 멀리서 온 것 같으니 노자나 하게 단양 쯤 줄이다. 꿀 장수는 고마워하며 이마가 땅에 닿도록 절을 냈습니다. 속은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리저리 한양 구경을 다니는데 장에 가보니 꿀을 파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겁니다. 아니 나라에서 꿀을 못 팔게 한다던데 이렇게 내놓고 팔아도 괜찮소? 누가 그런 옷소리를 납디까? 못 팔기는 왜 못 팔아요? 요즘은 값이 좋아서 한 단지에 쉰 양은 넋구니 받을 수 있는데 그제야 꿀 장수는 속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꿀 장수는 너무나 분해 안갚음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자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기다렸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부자가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꿀 장수는 활짝 웃는 낯으로 부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부자는 뜨끔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했지요. 아이고 다리 어제 일이 하도 고마워서 인사나 드리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꿀 단지를 내놓으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꿀 장수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까짓 꼴 가지고 그러시오. 그나저나 무슨 일이오. 부자는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어요. 꿀 장수는 부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실은 우리 마을에 꿀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답니다. 꿀 강아지라고 하는 것인데 똥 대신 꿀을 싸는 강아지입니다. 사실은 어제 사가신 그 꿀도 꿀 강아지가 싼 것이지요.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고 말고요. 못 믿겠거든 한번 와보십시오. 언제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욕심쟁이 부자는 꿀 강아지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꿀 장수의 집에 가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꿀 장수는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강아지에게 밤낮으로 꿀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열흘 정도 꿀을 먹이자 드디어 강아지가 똥 대신 꿀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욕심쟁이 부자가 정말로 꿀 장수를 찾아왔어요. 꿀 장수는 부자에게 강아지가 꿀똥 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참 진짜 신기하고 먼 부자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전움만 있으면 금세 돈을 벌 수 있겠다. 부자는 꿀 장수에게 강아지를 팔라고 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 강아지 덕분에 우리 식구가 사시사 철 꿀을 팔아먹고 사는데 이걸 팔라니요.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러지 말고 바시오. 얼마를 주면 되겠소. 달라는 대로 다 드리리다. 꿀 장수가 강아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부자는 더 꿀 강아지를 갖고 싶었습니다. 200냥 300냥 아니 500냥을 주겠소. 500냥을 줄 테니 내게 바시오. 욕심쟁이 부자가 통사정을 하자 꿀 장수는 못 이기는 척 강아지를 부자에게 팔았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부자는 다음날 아침 꿀 강아지가 꿀똥을 싸지 않는 사실을 알고 꿀 장수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았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전에 한 행동이 있어 찾아가지도 못하고 억울해서 한동안 잠을 제대로 못잤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새 딸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딸색과 함께 살아가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들은 남의 빨래를 해주며 살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살림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뱃속에선 늘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차라리 차라리 악마의 일을 해주면 밥은 굶지 않을 거야. 괴팍한 첫째 딸은 늘 투덜 거렸습니다.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악마의 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 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에 한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혹시 저희 집 일을 도와주실 분이 있을까요? 신사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첫째 딸이 냉큼 신사를 따라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얘야 다시 생각해보렴 저 신사는 코도 이상하고 난 왠지 마음이 놓이지 않는구나. 어머니가 첫째 딸의 팔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의 코가 칼날처럼 반짝거리는 은코인 거예요. 하지만 첫째 딸에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염려 마세요. 어디간들 지금보다 못하겠어요? 가난한 집을 떠나지 못해 안달이던 첫째 딸은 제가 앞장서서 집을 나섰습니다. 산을 넘고 숲을 지나 한참을 더 가서야 신사와 첫째 딸은 집에 도착했어요. 신사의 집은 의리의리한 의리의리한 저택이었습니다. 자 마음껏 구경하시오. 신사는 첫째 딸에게 집 구경을 시켜준 다음 마지막 방 앞에서 열쇠 꼬라미를 내밀었습니다. 자 방 열쇠요. 어디든 마음대로 열어봐도 좋소. 하지만 절대로 이 방은 열어보지 마시오. 예 약속할게요. 신사의 말에 첫째 딸은 마냥 신이 났습니다. 그날 밤 첫째 딸이 막 잠들고 난 후 신사는 첫째 딸의 침실로 살금살금 들어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머리에 꽂아두고 나갔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볼일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지요. 저녁 때나 돌아올 거요. 그동안 청소를 깨끗이 해두시오. 단 절대로 저 방은 열지 마시오. 신사는 마지막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라고는 묘한 웃음을 지으며 밖으로 나갔어요. 저 방에 뭐가 있길래 저러는 걸까? 궁금증을 참지 못한 첫째 딸은 열쇠를 들고 마지막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딸깍 문을 열었어요. 순간 첫째 딸은 기겁을 했답니다. 시뻘건 불길 속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렸고 핏물로 흥건한 바닥에는 흉측하게 생긴 벌레들이 우글대고 있었어요. 저 신사는 악마야. 여긴 지옥이야. 첫째 딸은 너무 무서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머리에 꽂힌 장미가 불길에 그을린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저녁때 집에 돌아와 장미가 그을린 것을 본 신사는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넌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신사는 첫째 딸을 마지막 방으로 끌고 가 시뻘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다음날 신사는 또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첫째 따님은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일손이 모자라 그러니 한 명 더 데려갔으면 하는데요. 그러자 이번엔 둘째 딸이 따라 나섰습니다. 둘째 딸을 데리고 온 신사는 이번에도 집안에 온 방을 구경시켜주며 마지막 방은 열어보지 말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둘째 딸이 잠든 사이 카네이션 한 송이를 머리에 꽂아두었어요. 물론 다음날 아침에는 외출 준비를 했지요. 내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두시오. 단 저 방은 절대로 열어보지 마시오. 염려 마세요. 둘째 딸은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발길이 마지막 방으로 향하는 겁니다. 결국 둘째 딸도 그 방문을 열어보고야 말았어요. 방 안에는 무서운 불길이 너울 너울 춤을 추듯 타오르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둘째 딸은 얼른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머리에 꽂은 카네이션이 이미 불에 그을린 뒤였습니다. 집에 온 신사는 둘째 딸도 불길 속으로 밀어버렸어요. 그러고는 마찬가지로 다음날 또 어머니를 찾아가 막내딸도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쁘고 영리한 막내딸까지 신사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신사는 막내딸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방을 구경시켜주고 제스민 꽃을 머리에 꽂아준 다음 외출 준비를 했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집안을 깨끗이 채우도록 하시오. 절대로 마지막 방은 열지 말고. 신사가 나간 후 집을 둘러보던 막내딸은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니들도 보이지 않고 할 일이 그리 많지도 않았거든요. 막내딸은 머리에 꽂힌 제스민 꽃을 꽃병에 꽂으며 생각했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게 틀림없어. 막내딸은 언니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마지막 방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살려줘. 우리를 꺼내줘. 언니들이 불 속에서 허우적대며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딸은 일단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어요. 다 같이 살아나갈 방법을 찾아야 해. 그래 좋은 수가 있어. 막내딸은 신사가 돌아오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지워두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제스민꽃을 다시 꽂고 신사를 기다렸지요. 싱싱한 제스민꽃을 본 신사는 약속을 잘 지킨 막내딸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꽃이 변함없는 한 당신은 영원히 행복할 거요. 그러자 막내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그런데 빨래감이 너무 많아요.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야겠는데 당신이 심부름 좀 해주시겠어요? 신사 내는 쾌이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막내딸은 신사가 외출한 사이 첫째 언니를 꺼내 빨래 대신 자루 속에 넣어 어머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둘째 언니를 꺼내 자루 속에 넣어 보냈어요.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빨래를 하지 않아서 무거운 것이니 어쩔 수 없어요. 신사는 매일매일 싱싱한 꽃을 꽂고 있는 막내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다녀오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가져갈 빨래 자루는 마루에 내놓을게요. 저는 머리가 아파서 못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니 깨우지 말고 그냥 가세요. 막내딸은 이렇게 말하고서 신사 몰래 헝거푸로 인형을 만들어 자기 잠옷을 입히고는 침대에 눕혔습니다. 물론 빨래 자루 속에는 자기가 들어가 있었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신사는 빨래 자루를 어머니에게 가지고 갔어요. 어머니는 혹시라도 신사가 눈치챌까봐 가슴이 조마조마 했답니다. 막내따님이 두통이 심해서 얼른 가봐야 해요. 다행히 신사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사가 돌아가자 막내딸이 웃으면서 빨래 자루 속에서 나왔습니다. 신사의 집에서 가져온 보물을 두 손 가득 들고서 말이에요. 어머니와 셋 딸은 신사가 찾지 못하는 곳으로 이사를 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돼지를 치는 머슴 옛날에 한 가난한 왕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의 나라는 아주 작았지만 신부를 신부를 맞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었어요. 왕자님은 이제 장가를 갖고 싶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 임금님의 딸에게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널리 이름을 떨친 이 왕자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많은 공주님들은 대개 네 그러겠습니다. 왕자님 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주님도 그렇게 말을 했는지 두고 보자고요. 왕자님 아버님의 무덤에서는 예쁜 장미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어여쁜 장미였지만 5년에 한 번씩 꼭 한 송이의 꽃만이 피는 것이었습니다. 그 향기만 맡아도 모든 걱정과 슬픔이 씻은 듯 없어지는 아주 신기한 장미꽃 이었어요. 왕자님에게는 또 노래를 아주 잘 부르는 꾀꼴새도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목소리를 다 합친 것처럼 어여쁘게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님은 이 장미꽃과 꾀꼴새를 커다란 은상자에 넣어 공주님에게 선물로 보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공주가 시녀들과 놀고 있는 큰 방으로 그 선물 상자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할일 없이 시녀들과 놀고 있던 공주는 선물 상자를 보자 손뼉을 치며 좋아했습니다. 작은 고양이가 들어있으면 좋을 텐데 공주가 이렇게 말하면서 상자를 열어보니 장미꽃이 나왔습니다. 참 어여쁘게 만들어진 꽃이옵니다. 시녀들이 말했어요. 어여쁘뿐만 아니라 아주 아담하게 만들어진 꽃이로다. 임금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공주는 꽃에 만져보더니 울상이 되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뭐야 아빠 이건 만든 게 아니고 진짜 꽃이야 난 이런 건 싫어. 에이 진짜 꽃이네 시녀들도 못마땅한 얼굴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화를 내기에 앞서 다른 상자에는 무엇이 들었나 열어보자. 임금님이 상자를 열고 꾀꼴새를 꺼냈습니다. 새소리가 하도 아름다워서 처음에는 모두들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정말 최고로 아름답고 귀엽게 노래를 부르옵니다. 시녀들이 말했습니다. 저 새소리를 들으니 돌아가신 왕비님의 추금기 생각이 나옵니다. 곡조도 같고 노래 솜씨도 꼭 같은 줄로 아래옵니다. 정말 그렇구나. 임금님이 어린애처럼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진짜 살아있는 새 같지 않아요. 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살아있습니다. 선물을 가져온 신하가 말했어요. 난 싫어 그런 건 날려보내세요. 이렇게 외치며 공주는 왕자님을 만나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왕자님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얼굴에 숫검정을 시커멓게 발라 변장을 하고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임금님의 대궐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시옵니까 임금님 저를 대궐에서 일하는 머슴으로 써주십시오. 변장한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대궐에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많기도 하군. 그래 어디 돼지 치는 일을 해보겠는가 돼지가 하도 많아서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왕자님은 임금님의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지자분한 방이 왕자님에게 주어졌어요. 그는 돼지오리 옆에 있는 방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낮에는 하루종일 열심히 일을 했고 저녁이면 아주 아름답게 생긴 냄비를 만드느라고 밤이 깊어가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 냄비에는 꼭대기에 많은 방울들이 달려있어서 국이 끓으면 딩동댕 딩동댕 방울들이 울리며 아름다운 옛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욱 신기한 것은 냄비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으면 이 나라 구석구석에서 만들고 있는 모든 음식 냄새를 하나하나 다 알아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장미꽃하고는 아주 다른 물건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공주님이 시녀들을 거느리고 지나가다가 냄비에서 나오는 노래소리를 듣고 그 자리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여쁜 나의 아시여 이것은 공주님이 아는 노래였는데 공주님이 연주할 수 있는 노래는 이 노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 숟가락으로만 연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건 내가 아는 노래인데 돼지 치는 머슴이 꽤 유식한가 보지 가사 얼마를 주면 그 노래가 나오는 냄비를 팔겠느냐고 물어봐. 그래서 시녀 하나가 그의 방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냄비를 얼마에 팔겠니? 공주님이 나에게 열 번 입맞춰주면 이걸 드리지. 아휴, 망측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팔테야. 왕자님이 말했습니다. 돌아온 시녀에게 공주가 물었어요. 그래, 뭐라고 그러던? 너무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럼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해봐. 시녀는 공주의 귀에다 입을 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참 고약한 소리구나. 공주님은 곧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울려왔습니다. 다시 가서 시녀들이 입을 맞춰주어도 되겠느냐고 물어봐라. 안 됩니다. 공주님이 열 번 입 맞춰주어야 이걸 드리겠어요. 아, 속상해. 그럼 아무도 못 보게 너희들이 빙 둘러서서 가리고 있거라. 그렇게 돼지치는 머슴이 공주님한테 열 번의 입맞춤을 받는 동안 시녀들은 치마자락을 치켜들고 둘러서서 공주님을 가려주었습니다. 이제 냄비는 공주님 것이 되었어요. 정말 신기한 냄비였습니다. 냄비는 밤낮 없이 하루종일 끓고 있었습니다. 누구네 집에서 무슨 음식을 만드는지 이제 다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높은 벼슬아친의 집은 물론 고두빵 아저씨네 집에서 끓는 음식도 다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녀들은 냄비둘레에서 손뼉을 치며 춤을 추었어요. 누구네가 새고기국을 먹는지 누구네가 돼지고기를 먹는지 다 알 수 있구나.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다. 공주의 옷을 만드는 시녀가 말했습니다. 그거 참 신나네. 그렇지만 너 아무한테도 얘기해선 안 된다. 난 임금님의 딸인 공주니까. 아무도 모를 거예요. 돼지치는 머슴은 잠시도 가만히 쉬지를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방울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이 방울을 흔들면 온갖 신기한 노래가 딸랑딸랑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뛰어나게 멋있는데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소린 처음 들어봐. 가서 얼마를 주면 팔겠냐고 또 물어봐라. 그렇지만 이제 입맞춤은 안 된다고 해. 공주가 말했습니다. 공주님이 백번 입을 맞춰주면 그걸 주겠답니다. 미쳤나 보구나. 이렇게 말하며 공주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조금 가다가 다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멋있는 걸 만드는 사람은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게 좋겠지. 더구나 나는 공주니까 그에게 가서 저번처럼 열번 입을 맞춰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 시녀들의 입맞춤을 받으라고 그래봐라. 싫어요. 우린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공주님.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나도 입을 맞춰 줬는데 너희들에게 입을 거 먹을 것 잠잘 꽃을 주는 게 누구니? 바로 내가 아니니? 그래서 한 시녀가 다시 갔습니다. 공주님 혼자서 백번 입을 맞춰주어야 이걸 드리겠어요. 이리 와서 내 앞에 서라. 공주가 돼지 치는 머슴에게 말했어요. 공주가 그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동안 시녀들은 그들을 보이지 않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돼지 우리 옆에서 왜 저렇게 야단들이지? 2층 창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두 눈을 비비며 안경을 꺼내서 썼어요. 공주의 시녀들이구나 무슨 놀이를 하고 있는지 내려가서 봐야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며 임금님은 얼른 양말을 신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급히 마당에 서서는 살금살금 시녀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시녀들은 공주님이 입에 맞출 때마다 하나 둘 셋 하고 열심히 소리를 쳤어요. 더 해도 안 되고 덜 해도 안 되고 꼭 백번을 해야 억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임금님이 다가오는 것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임금님은 발도듬을 하여 공주를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임금님은 구두를 벗어서 시녀들의 머리를 때리며 야단쳤습니다. 이때 공주는 여든 여섯 번째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몹쓸 것 같으니라고 어서 당장 나가라. 화가 난 임금은 공주와 대지치는 머슴을 나라 밖으로 쫓았습니다. 공주는 엉엉 울며 서 있었어요. 돼지치는 머슴은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어쩌면 좋아. 그때 왕자님의 말을 들을걸. 어떻게 하지? 돼지치는 머슴은 나무 뒤로 가서는 얼굴에 칠했던 숙 검정을 닦아내고 누더기 옷도 벗었습니다. 왕자의 옷차림으로 다시 나온 그의 모습은 아주 늠름했지요. 공주는 그를 보자 다소곳이 무릎을 굽히며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그대를 깔보고 없인 여기요. 그대는 훌륭한 남편을 맞이하길 거절했었소. 또한 장미꽃과 깨꼴 새의 가치도 못 알아보았소. 그대는 아무 쓸모없는 장난감을 위해 돼지치는 머슴에게 입을 맞추었소. 이 모든 게 다 그대의 탓이니 벌을 받아 마땅하오. 이렇게 말하고 왕자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대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공주는 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문 밖에 서있게 되었답니다. 서울가의 그림 옛날에 깊고 깊은 산골에 솔거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솔건의 집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솔거는 산속을 돌아다니며 화전을 일구고 살았습니다. 우거진 나무와 풀들을 다 태우고 나면 시커먼 잿더미만 남습니다. 그러면 나무뿌리와 돌멩이를 파내버리고 거기에 밭을 일구는 것이지요. 그렇게 일군 밭에 감자도 심고 옥수수도 심습니다. 이러한 밭을 화전이라고 한답니다. 화전을 일구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무에다 불을 지르는 일은 무척이나 위험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군 밭도 한 해가 지나면 쓸모가 없어져버립니다. 땅속의 양분을 곡식들이 다 빨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장모를 심으면 제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깝더라도 봄이 되면 다른 산으로 옮겨가 또 불을 지르고 밭을 일구어야만 합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적당한 땅을 골라 해마다 돌아가며 차례로 밭을 일구지어 그러다가 몇 해가 지나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없게 됩니다. 솔거의 집은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화전민의 집은 거의가 나무 음집입니다. 몇 해에 한 번씩 집을 짓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은 그런대로 지낼 만하지만 추운 겨울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산속의 추위는 평지보다 더 심하거든요. 높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볕이 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은 어찌나 많이 내리는지 겨울 내내 어른 키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나무 음집에서 낮잠을 자거나 감자를 삶아 먹으며 지내야 합니다. 솔거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산속을 떠돌아 다녔습니다. 그래서인지 솔거는 산을 더없이 좋아했어요. 산속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다람쥐나 토끼 사슴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양식이 필요할 땐 덫을 놓아 잡아먹기도 하지만 보통 때에는 서로 쎄다듬어주고 핥아주며 친구처럼 놀았습니다. 한나절은 걸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큼 깊은 산골에서 가족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외로울 겁니다. 새소리를 듣고 송진 냄새 흙 냄새를 맡으며 자라난 솔거는 산사과와 산딸기 등을 까먹을 때는 나에게도 동생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요. 솔거는 열 살이 넘었는데도 제 이름 하나 쓸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저 농사와 관련된 것밖에 아는 게 없었습니다. 솔거는 그렇게 글은 전혀 몰랐지만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솔거에게는 북과 종이 같은 그림 도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솔거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 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땅바닥에 막대기로 그림을 그렸다가 손바닥으로 지우고 다시 그렸지요. 눈이 오면 눈 위에다 그렸습니다. 부모님은 솔거가 그림 그리는 걸 못마땅해 했어요. 그런 장난 같은 것은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림을 그리는 솔거를 말리지는 못했습니다. 산마루턱에 작은 통나무집을 그려 넣었습니다. 산기슬겐 밭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 이었어요. 솔거는 그 그림에 냇물도 그리고 노루가 물 마시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솔거 이놈 일하다 말고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는 게냐 땀을 흘리며 괭이로 돌을 골라내고 있던 아버지가 솔거를 보고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솔거는 들은 척도 않고 호미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요. 아마도 그림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솔거에게 달려왔어요. 이놈아 오늘 돌을 다 골라내야 내일 씨를 뿌릴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솔거는 호미를 놓고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화가 풀리지 않아 솔거의 머리를 쥐어박았지요? 아버지는 그때 땅바닥에 그린 솔거의 그림을 보고 재주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화전민의 아들인 솔거는 화가가 될 수 없었지요? 솔거 자신도 화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품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이 마냥 좋을 뿐 이었지요? 솔거는 다시 호미를 쥐고 돌을 캐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그려진 그 아름다운 그림이 호미에 파헤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어요? 솔거는 이제 키도 제법 훌쩍 크고 일도 어른 한 사람 몫은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남정내가 둘이 되었으니 붙이는 밭도 훨씬 넓어지고 수확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솔거의 부모님은 다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대견스레 바라보며 가끔은 쉬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솔거가 동나무 집 앞에 쭈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는데 온 정신을 팔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활용사의 스님 한 분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솔거의 그림을 보게 되었어요. 새님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 졌지요. 그림 공부를 어디서 하였는고 공부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령 아무한테도 배운 적이 없단 말이더냐. 예 허허 이럴 수가 있나. 새님은 솔거의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비록 땅바닥에 작대기로 그렸지만 네 이렇게 훌륭한 그림은 처음 보는구나. 솔거의 그림 솜씨에 감탄한 스님은 솔거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솔거를 절에 데려가 그림 공부를 시키려고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아드님의 재주가 워낙 뛰어납니다. 이대로 썩힌다는 것은 참으로 아까운 일입니다. 황룡사 법당에 벽화를 그려넣으려 하는데 마땅한 화공이 없어 소승이 나라를 돌며 물색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마침 아드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이는 분명 부처님의 뜻이지요. 스님의 말을 듣고도 아버지의 허락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는 아버지는 그림 그리는 일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당장 일손이 하나 없어지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끈질기게 설득한 새님이 이겼습니다. 솔거는 새님을 따라 황룡사로 가게 되었어요. 황룡사는 설아벌에 있는 아주 큰 절입니다. 그때 설아벌에는 절이 아주 많았는데 황룡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좋은 절이었습니다. 솔거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설아벌에 들어서면서부터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마다 다 놀라운 것들 뿐이었지요. 기와집도 이날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설아벌이라지만 이렇게 많은 집과 사람이 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황룡사에 들어서자 아름다운 구층탑이 또 한 번 솔거를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드리 기둥이 수도 없이 서있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법당과 솔거 키의 3배가 넘는 석가 열애상은 솔거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울긋불긋한 단첨과 각가지 그림을 보고 있을 때는 넋을 잃은 사람 같았지요. 맨날 작대기나 호미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려오다가 이런 정교한 조각과 그림을 보았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솔거는 스님으로부터 북과 종이 물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무엇에 쓰는 건지 몰라 어리둥절 했습니다. 스님이 쓰임새를 가르쳐주자 솔거의 눈이 빛났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잠도 자지 않고 어두운 호롱불 밑에서 그림만 그려댔습니다. 아직 북과 종이 물감이 손에 익지 않아 좋은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거의 그림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졌습니다. 솔거의 그림을 지켜보던 황룡사의 스님들이 모두 감탄하여 혀를 내둘렀지요. 그렇게 달포가 지났습니다. 솔거는 잠을 못자 볼이 움푹 패이고 광대뼈가 앙상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만은 번뜨기는 광채가 났습니다. 마치 신들린 사람같이 보였어요. 솔거는 이제 법당에 내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벽에는 관세앤보사를 그렸습니다. 또 한 벽에는 산을 그렸습니다. 또 한 벽에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을 그렸습니다. 정말 훌륭한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벽이 남았습니다. 솔거는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것을 이 벽에 그렸어요. 바로 소나무였습니다. 겨울에도 여름에도 언제나 푸르른 소나무 솔거는 산속에 살 때 보았던 줄기가 꾸불꾸불하고 잎이 무성한 소나무를 정성껏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솔거의 눈길은 불타는 듯 빛났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나고 붓을 놀리는지 서늘한 날씨인데도 볼을 타고 땀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솔거에게는 이 소나무 벽화 말고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들려오지도 생각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이 한 폭의 그림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날이 한참 흘렀습니다. 드디어 다 그렸어요. 그건 그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소나무였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릴 것만 같았어요. 솔거는 벽에서 물러나 다 그려진 소나무를 바라보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저 소나무 그늘이 시원하겠군. 저리로 가서 잠시 쉬었다 가세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동물 가운데 가장 눈이 밝다는 새들조차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가지에 내려앉으려다 벽에 부딪혀 떨어지는 일도 자주 일어났습니다. 솔거의 소나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은 그 소나무를 닮아 푸르고 싱싱했습니다. 그래서 신라 각지에서 그 그림을 보려고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지요.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솔거의 소나무는 빗모래 씻기고 바람에 쓸려 색깔이 바래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 소나무 그림 위에 덫이를 했지요. 그러자 그 뒤로는 솔거의 소나무 벽화에 새가 날아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푸르게 해주지 못했지요. 이렇게 하여 솔거의 소나무는 아깝게도 그저 평범한 소나무 벽화에 지나지 않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마저도 먼 훗날인 고려때 황룡사 구층탑과 함께 몽고 침략군에 의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솔거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그림을 그린 훌륭한 신라의 예술가입니다.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보차 하나를 밀고 평생을 떠돌아 다녔지요. 그 바람에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살았습니다. 솔거는 많은 그림을 남겼지만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림은 단 한 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솔거가 자신의 영혼을 쏟아부어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신라의 훌륭한 예술가라는 사실은 알고 있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꿀만드는 강아지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이야기였는데요. 욕심을 부리고 남을 속이다가 도리어 자신이 더 큰 벌을 받는 이야기를 읽고 있으면 너무나 통쾌해서 웃음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을 속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처음부터 꿀장수를 속였고 다시 찾아가서 그 꿀값을 되돌려 달라고 한들 주지 않을 것이 뻔했기에 이같은 방법으로 부자를 속인 것일 겁니다. 물론 꿀값 이상의 비용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썼다면 더 좋았겠지요.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인해 하쭘